안녕하세요. 밀레고입니다. 오늘 해볼 것은 레고 75309 신제품 소개입니다. 75309 9화국 권십입니다. 부분수는 3292개이고 출시가간은 469,900원이고 8월 1일 출시일정입니다. 이 제품은 독점 제품이라고 합니다. 제 생각에는 조금 비싸게 나온 것 같네요. 그래도 UCS 시리즈답게 크고 멋있게 잘나온 것 같습니다. 미니 피규어는 많았으면 더 좋았을 것 같네요. 지금까지 레고 75309 신제품 소개를 해봤는데요. 개인적으로 나쁘진 않은 제품인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.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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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.